툭툭이 툭툭이가 왔네 버스나 차도 있잖아 버스나 차는 사퇴하나봐요 여기서 툭툭이가 최고야 무적의 툭툭이 툭툭 툭툭 여기 도키투스 안에 있는 가정호텔 서툭이 아마존 배움을 해주신거에요 뭐야 그냥 올려놨어? 그냥 올려놨어요 이거를 떨어지겠네 툭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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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가 아주 좋습니다 그죠? 피라미아가 있으니까 나무배 탔습니다 아 나무배인데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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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하핳 어핳 ja 핳 아아핳 아확해서 이곳은 콜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쪽이라고 하네요 이제 아마존이 여러 군데로 이어져 있어서 물이 들어오는 곳이니까 자, 육지에 상륙했습니다 오, 살짝 개뻘 냄새가 나네요 여기가 뻘이라서 주변에다 뻘이네요 뭔가 물고 가는 개미 뭘까? 그러게요, 이 친구들은 꽃잎 같은 걸 물고 왔는데요? 그니까, 무슨 개미예요? 개미 종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일본 왕개미 느낌이다 귀여워 여기가 송춘이가 있어요 만지면 안 될 것 같아, 재생김 여기 있어요? 여기 아래, 여기 아래 아, 이거예요? 우와, 여기 충인들 신났어요 지금 와, 이야 와, 근데 진짜 특이하다 그니까요 와, 이거 진짜 신기하긴 했는데 이거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와 다 veya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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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야... 물이 떨어지는데 여기에서? 이거야 말랑이 추고 안 익었을 때 딱딱하고... 바지가 진짜... 찔리면 죽겠는데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자마자 만나요. 크기가 2-3c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빛이 망설이 잘 안 보이는데... 이 빛이 망설이 잘 안 보이는데... 크기가 엄청나고 지금... 이거에 찔리면 엄청나게 아프고... 며칠 동안 계속 알아둡는다고 하네요. 이야... 우리 캡티분이 계속 마취하고 가시거든요. 너무 강하게 때문에... 그리고 얘 공격성이 엄청 엄청나다. 이렇게...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크다고 개미 만만 쓰시면 안 돼요. 바로 그걸로 갑니다. 그 위에ㅠ 아... 진짜 열심히 잡으십니다. 와, 여러분. 지금 여기 필요하고 있는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 줄낚시를 하는데... 나무 끝에... 비도 엄청 많이 와서 지금 비가 와서 그런가 좀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런 고기미끼로 잡혀있는데 비가 오면서 여기 수면에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미끼 보이세요? 오 입질 보이세요? 저기 안에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입질이 와요 오 얘가 수면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안쪽을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좀 아쉽네요 아 이렇게 피라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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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oke that way 오 오 오 오 오 와 아 나이스 야 여러분 피라나 잡았습니다 아 낚시를 지금 해야만 하는데 와, 물력이에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 뜯는거? 보여야지 Yan Yan 이야, 재밌니다 여러분 이야, 악y 안 incorpor 맛있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 곳 있거든요 야야야야 너 치이 오늘 여기서 아마존에서 싸게 치고 드립니다 일단 요 한 마리 ahoraỏ 자 일단 비늘을 먼저 iku lasang lasag elaходит lasang lasag lasang lasag lasag lasang lasag your skill Sci do we have a plate of plate okay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솔직히 좀 이상해 It's really weird, Wuka. How about, how about? Good? Tastes like a fish. Oh, 예! Oh, 맛있다고 하네. 예, 예, 예. Yeah, try, try! Try, try, try. Hey, very young man. Try. 아, watch this. Oh. Chika chika. Chika chika. 치카치카 시미러